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시작했던 이메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같이 시작을 했었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을 작성을 이미 했는데 Dear Miss Kim 이렇게 시작을 했고 첫 번째 문장은 저희 배달 직원들이 파업 중이기 때문에 귀하가 주문한 부츠가 늦어진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어떻게 했냐면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the pair of boots you ordered from us is delayed because our delivery employees are on strike 이렇게 끝났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문장을 우리가 오늘 작성을 할 텐데 두 번째 문장은 저희의 상황을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즉시 새로운 배달 날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귀하가 겪으신 불편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의 다음 구매 15%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끝내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부터 볼게요 자 저희의 상황을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즉시 새로운 배달 날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앞에 있는 점부터 우선 작성을 할게요 우리는 바란다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We hope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뒤에는 바로 뭐가 옵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We hope 뒤에는 That 절을 쓰면 되죠 그래서 We hope that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You understand 우리의 상황을 이라고 했으니까 Our situation 이렇게 쓰면 되는데 관대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generously라는 표현을 생각하실 텐데 이럴 때는 generously를 잘 쓰진 않고 이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특히 비즈니스 레터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Kindly 특히 뭔가를 부탁할 때 그렇죠?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We hope you kindly understand our situation 이렇게 시작하시고 뒤에 있는 절을 써야 되니까 콤마 찍어주시고 And를 써주세요 그렇죠? 접속사 And 쓴 다음에 즉시 새로운 배달 날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이거죠? 그러면 We will send you 그리고 목적어 새로운 배달 날짜 A new date of delivery 아니면은 A new delivery date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즉시라 그랬으니까 Promptly 이렇게 끝내시면 되죠 다시 한번 We hope you kindly understand our situation And we will send you a new date of delivery promptly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요 귀하가 겪으신 불편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의 다음 구매의 15%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뭐를 하기 위해 뭐뭐를 하겠다 자 뭐뭐를 하기 위해니까 아무래도 투부정사 9로 시작하면 되겠죠 보상하기 위해라 그랬어요 자 보상하다 이미 배웠었죠 Make up for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은 불편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니까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아니면은 뭐 To make up for your inconvenienc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콤마 찍어주시고 우리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 잠깐만 할인하다 이때 디스카운트를 동사로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명사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15% 할인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이때 명사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아 무슨 동사를 써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되겠죠 같이 외워주세요 디스카운트를 명사로 쓸 때 흔히 쓰는 동사는 바로 give 동사입니다 그죠 할인을 주다라 그러죠 그래서 we will give a 15% 할인이니까 a 15% discount 그리고 당신의 다음 구매에 대해 이거죠 그러면은 전치사도 같이 외워주세요 on입니다 바로 on 당신의 다음 구매 on your next purchase 다시 한번 we will give a 15% discount on your next purchase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we will give a 15% discount on your next purchase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명사 여러가지 동사 그리고 또 특히 전치사 저 알려드렸는데 표현 외워주시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서류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ickro